안녕하세요 캔입니다. 영상을 하나를 만들고 있는데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중에 하나는 광군제가 아닙니다. 자, 지금 현재 이거를 볼 때 이 부분에 들어갈 때 정하는 문장들이나 만들고 싶어지는 문장들이 약간씩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런 문장들, 우리가 여기다 넣을 수 있는 문장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냐라고 한 번쯤은 궁금해하실 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다 뭘 넣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크게 나눠서 오형식이라고 불러요. 그런 오형식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품사로서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이런 식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이제 오형식에 맞는 아이들을 요소로서 또 다시 깰 수 있거든요. 명사를 목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내지는 명사를 보호로 넣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다뤄볼까 해요. 큰 정리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드리면 아마 약간 쉬워지실 수 있어요. 1번, 주어 동사입니다. 이런 애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라고 말을 하면은 이거예요. 주어가 동사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I 뭐라고 할까요? I slap 이렇게 하면은 나는 잤다. 그러면은 I slap, 나는 잤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로 끝났죠? 색깔을 매깁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동작은 빨간색을, 이름을 나타내줄 수 있는 명사에는 파란색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남은 부분들, 이 두 가지가 중심 요소고 그 나머지들은 전부 다 짜투예요. 그래서 at home,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서 라는 부분을 at home으로 나눴는데 얘네들은 그냥 도움을 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I slept. 그걸로 이 문장은 사실상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게 1형식이고요. 이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어, 동사, 보어라고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가 되냐면은 주어가 1번. 하나는 A로 잡을까요? 주어가 보어이다. 이거나 B, 주어가 보어한 상태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어가 보어이다.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 뭐냐면은 I am a boy라는 문장을 보면은 I는 나라는 사람, 즉 can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M은 동작은 아니지만 동사의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넣겠습니다. A boy는 어떤 이름을 가졌죠? 보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것처럼 되기 때문에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명사, 동사, 명사의 형태를 띄고,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B에 대해서도 잡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게 되냐면은 I am happy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M은 동사니까 동작이니까 빨간색을 넣을게요. 동작은 아니지만 동사예요. 비동사만 예외로 두겠습니다. 일반 동사는 그대로 내비두고요. 자, 그 다음 얘는 이름을 가진, can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를 대신 써서 대명사예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넣겠습니다. 해피는 누구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이거는 초록색인 형용사로 해줍니다. 그래서 A, I가 B, boy이라고 두 개가 이렇게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I라는 사람이 a boy예요. 그럼 두 개가 맞잖아요, 같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쓰는 게 이게 bore예요. 보충어라고 하거든요, 원래. 그 다음에 I am happy라고 돼 있는데 나는 행복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저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I am happy, 이것 또한 bore의 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거나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하거나 하면은 그게 바로 이 형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형식으로 갑니다. 3형식으로 가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장을 하나 만들자면은 I know you라고 할게요. 나는, I라는, can이는 좀 밝아진 것 같은데 이게 맞네요. I know, 압니다, 안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당신이라는 파랑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I know you, 주어가, 내가, 동사한다, 안다, 목적어를, 당신을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이 3형식이에요. 근데 처음에 3형식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슬슬 이제 다른 문장들을 쓰고 싶으셔서 이런저런 문장들을 바꿔서 쓰다 보니까 처음에 배운 거랑 상당히 다른 형태가 돼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니, 처음이랑 달라진 건 알겠는데 그럼 지금 내가 만드는 이 말도 맞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리지 않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는 조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4형식, 주어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이게 되게 영어 이제 문법의 초반 부분인데 여기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구분하다가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 중 50% 정도가 영어를 안 하게 되겠죠. 언어로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그거를 개념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배우는 입장에서. 말하는 입장에선 쉽죠. 근데 알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저거에 대한 거를 아는 게 아니라 저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저희에게 항상 맞는 등대 문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게요. I give you money. 이 문장을 하나를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문장은 어떻게 된다? 음, 주어가 동사한다. 동사 해준다. 주는 거예요. 4형식은 주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동사해준다. 어, 누구에게? 아,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준다. 너에게 오늘. 이런 문장이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가진 캔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을 대신 써준 대명사인 명사인 명사는 파랑색으로 동사는 빨간색 그리고 다시 그 두 가지 명사는 저희는 파랑색으로 쓰겠습니다. 다 됐네요. 음, 뭔가가 안 된 것 같은데? 아, 여기 해석이 안 나왔네. 나는 나는 한 명의 소년입니다. 라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나는 행복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만 B로 바꿔주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가 될까요? 음, 나는 안다 당신을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딱딱해 보이실 거예요. 해석이. 근데 이렇게 딱딱하게 보시는 게 나아요. 의역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 영어랑 한국어의 치환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다 보면은 나중에 안다면에서 억울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부딪히는 게 더 나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어 이렇게 쓰고 보니까 여기 부어인데 여기 주격부어라고 써야겠네요. 주어랑 동등한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주격부어고요. 여기는 목적어랑 동등한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목적격부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목적격부어하게 이런 식으로 돼요. 네, 목적어를 목적격부어로 만든다도 되고 그래서 목적격부어 보호자리에 나았다. 뭐 뭐 나왔었죠? 명사 한 명의 소년이라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상태인 형용사가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I 뭘로 할까요? I 뭘로 할까요? I let you study? 아니, 이건 아니지. 일단 가장 간단한 걸로 해야 되는데 글쎄요. make로 할게요. I make you a king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해석이 되냐면은 나는 만든다 당신을 왕으로 이런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색깔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캔이니까 파란색이죠. 그 다음에 행동이니까 빨간색이에요. 누구인지 목적어 즉 명사자리니까 파란색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파란색이 나옵니다. 왜? 킹 또한 이름을 가진 무언가 이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이제 여기도 a, b를 해줄까요? 그러면은 음, a 그 다음에 b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완벽히 맞진 않는데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패턴이 또 존재합니다. 하지만 I make you happy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든다. 당신을 행복하게. 이렇게 해서 보호가 들어가는데 형용사로 들어가는 거죠. 카톡 형용사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일반적인 영어의 문장들의 형태예요. 가장 흔한. 그래서 짧게는 나는 뭐 한다 로 되기도 하고 길게는 나중에 나는 뭐뭐를 누구를 뭐뭐로 만든다. 나는 누구를 어떻게 어떠한 상태로 만든다. 이런 문장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문장에 보면은 이게 몇 형식인지를 아셔야 돼요. 본인이 쓰고 있는 문장이. they run in the park 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1부터 5 중에 뭘까요? 이거는 1형식입니다. 왜죠? 그 이유는 they, 그들, 주어 자리예요. 그 다음에 run, 뭐한다? 동사, 뛴다. 그 다음에 나머지 in the park는 문장의 요소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저런 애들은 in은 전치사, 그 다음에 the park는 명사죠. 그래서 전명구라고 불러요. 저런 애들은 딱 묶어서. 그래서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은 그거는 요소에 영향을 줘서 2형식이나, 2형식은 아니고요. 3형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in the park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치고 나서 그 뒤부터는 전부 다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쟤는 1형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는 어떠한 문장을 쓰실 때 내지는 보실 때 얘가 몇 형식이지? 라는 걸 조금 구분하시면서 보면은 그럼 본인이 문장을 나중에 만들 때 내가 지금 만드는 문장이 1형식이구나, 2형식이구나, 3형식이구나, 4형식이구나, 5형식이구나 이걸 보게 되면서 어? 근데 나는 지금 여섯 번째 뭔가를 만들고 있네? 그러면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인류의 역사에서 최초의 언어는 body language였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은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look 이겠죠. look at this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body language에서 아 안되겠다 이대로는 우리가 우리가 가진 가죽을 떨어서 한 번 언어라는 걸 만들어보자 라는 최초의 이제 언어 만들기 운동이 일어났겠죠. 그때는 어떤 언어가 처음에 등장을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말들이 있었겠죠. 어떠한 음식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can he? can he go? can he go? 하면서 can he go?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간단한 언어가 생겨난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제가 가기 싫어요. 위험해 보여요. 어? you go? you go? 이런 식으로 해서 네가 간다. 네가 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에 나왔던 게 일형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식은 왜 등장한 걸까요? 도대체 어떠한 물건의 상태나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말을 해줄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일형식 때 can it, can it, can it, can it, can it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먹겠다, 내가 먹겠다, 내가 먹겠다 했던 게 먹었는데 그날 상당히 많이 아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또 그걸 먹으려고 해요, 오늘. 어제 먹어서 내가 아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얘가 먹으려는 것의 상태가 좋은 게 아니다라는 이것의 상태를 말해줄 일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mushroom, 즉 버섯을 가르치면서 mushroom dangerous, mushroom dangerous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거 버섯 위험해, 버섯 위험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물건의 상태를 설명해줄 두 번째 형식이 생겨난 거예요, 이 형식이. 그 다음에 삼형식은 그럼 왜 생겨났을까요? 삼형식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저라는 사람은 원시시대에 혼자 살거나 두 명, 세 명 이 정도만 살아서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힘을 합쳐서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지고 군락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can he eat 좋고, can he meet 해서 can he go 누굴 만난다까진 좋은데 전에는 사람이 적으니까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가르치면 됐는데 사람 숫자가 늘어나니까 내 시야에 있는 것 이외에 내 시야에 없는 것들이 생겨나니까 더 이상 손으로 가르쳐서 어떻게 되지가 않아요. 목적어를 이 손가락 하나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an he eat 이라고 하고 나서 이게 아니라 내가 뭘 먹는지를 직접 말해주는 거예요. can he eat chicken, can he eat meat 이런 식으로 내가 뭘 한다는 목적어가 생겨난 게 그게 사명식이에요. 내지는 이제 내가 뭘 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도 붙이면서 사명식을 사용하기 시작했겠죠. 그게 언어 발달 과정이겠죠.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명식의 군락 생활하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한 이름을 목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뭐 한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뭐 한다가 생긴 거죠. 사형식은 왜 생긴 걸까요? 그럼 도대체 사형식이라는 건 왜 생겼냐면 화폐라는 게 생겼다고 생각을 할게요. 화폐라는 게 생겼는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내가 가진 물건을 내가 가진 물건이랄 게 없었어요. 우리의 것들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사유의 개념이 생겨나면서 제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주다라는 개념이 발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그걸 표현할 언어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수요동사를 포함한 사형식이 생겨나요. 누가 누구에게 뭘 준다가 전에는 누가 누구 누구를 누가 무엇을만 존재했다면 이제는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누구에게 무엇을 이거를 더 편하게 쓸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문장은 가능해요. I 이거 가능하죠. 사명식으로 I give money to you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도 사명식이에요. 전명구가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문부터는 안 세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이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I give you money.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더 짧고 간략한데 그런데 의미 전달은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동사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준다라는 것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준다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듯이 동사해준다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해요. I sing you a song. 이러면은 나는 당신에게 노래를 하나 불러줍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준다. 그래서 뭐뭐 준다. give죠 바로. 그런데 뭐뭐 해준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수요동사가 되기 때문에 사형식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오형식은 왜 나왔어요? 우리 이거 왜 쓰는지 아세요? 오형식이라는 건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이제 사유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어떤 위치에 올려준다거나 내지는 내가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만들어주겠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당신을 어떠한 상태로 만들어주겠다. I make you a king. 내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말도 가능할 수 있고 I make you happy.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내 영향력을 상대에게까지 미치는 상황이 쉽게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그 전에는 어렵게 표현했던 거를 야 이럴 거면 우리 하나 더 만들어 해서 오형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내지는 I make you rich. I make you powerful.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을 어떻게, 그를 어떻게, 뭐를 어떻게. 그 영향력에 대한 언어가 오형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언어의 영어가 가진 다섯 가지 형식이에요. 이 형식이에요. 이 형식에 대해서 대강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렸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리아님 같은 경우에 음, 아, 그렇구나. 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어떠한 바운더리가 이렇게 생기셨을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사고하시게 될 거예요. 슬슬. 그러면서 이것들에 익숙하게 되실 거고 이제부터 숙제를 할 때 문장을 만드실 때 아, 나는 지금 이런 문장을 만들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실게요. 여기에. It is a bag. It은 이것이죠. 이것은 백이다. This equal 는 는 가방. 이러니까 이 형식이에요. 그래서 A가 B다. 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형식이고 이거는 일 형식이고요. 문장이 길다고 오가 아니에요. 문장이 짧다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다 이런 식으로 볼 줄 아셔야 돼요. 꼭 그러진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영어가 굉장히 조금 쉬워져요. 지도라는 게 조금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늦건 빠르건 어차피 이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형식이 어떠한 역할 왜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대강의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